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따 만나. 파자 안유가 이쁜 케이크 해주실거야. 그치? 이 시각에 발려져 있는게 탕후루 같아. 너무 이쁘어. 너무 맞았어. 응. 됐어. 어, 그 좋다. 빨리 괜찮아. 해필이 뜬다. 해필이 뜬다. 불쌍한 것 같아. 우리 지우 일곱 번째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야. 주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주야. 주야 손을 돌면, 손을 돌면. 만족으로 손을 빌어. 그치. 이거? 어, 손을 빌고 올꺼. 오, 출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주야. 어, 손을 빌어. 말해도 되고, 속을 해도 되고. 빌었어. 빌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오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와. 지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진짜 너무. 야, 우리 지우가 속이 엄청 깊네. 송호야, 닭 한 번 나와봐. 이 똥까지는 독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맞다. 너무 이쁘다. 와, 선물 증정식. 선물. 아빠가 준비한 거. 이게 아빠 선물. 오. 우와. 이야, 우리 송호가 큰 선물을 준비했네. 오, 힘들어. 도와줄까? 우리 지우 첫 번째 선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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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시계. 우와. 우와. 우리 지우 내년에 초등학생 되니까. 예뻐. 지우 오빠. 한 번 올려놔. 이거. 세파트 선물. 세파트 선물. 이거, 이거. 응. 그다음에 두 분.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정우 선물. 정우의 큰 선물. 아주 큰 선물. 아주 큰 선물. 아주 큰 선물. 야,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했네.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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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야, 예쁘다. 우와. 우와. 오. 지우야, 끝이 읽어봐. 지우야 생일 축하해 야 오빠가 팬 줬어 지금 그럼 어떤거 해? 자 그 다음에 오빠가 오빠 오빠 선물은 끝날 거 이제 오빠 선물 이거 뭐야 설마? 드디어 설마 지우가 갖고 싶어 했던 지우가 갖고 싶어 했던 오빠 도와준대 와 우와 화장 세트 우리 지우가 갖고 싶어 했던 어린이 화장 세트 너무 좋아 여기 엄마 선물 종이 선물 선물이요? 응 이것도 이따 찍어보자 이거 엄마 게 재미있어 일단 여기 중에서 어느 선물이 제일 좋아? 몰라 일단 불러봐야 이거 열어야 돼 이제 온다 응? 어 오 오 오 오 지우 오 피로고 났어? 피로고 났어? 오 맘이 드나봐 어 우와 대박 지우야 그거잖아 이거 막 그 그 대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산게 오 어? 아 우리 아 너무 좋아해 와 대박이야 우리 집 대박인데? 오빠 선물도 있고 오빠 선물도 푸짐하고 책상에서 본 것 같은 선물이구나 근데 이게 이만큼 클 줄 알았어 와 하나 둘 셋 선물 다 맘에 들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있잖아 오마클 지휘야 이것 봐주세요 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지휘 지금철 마커 잘 써 알았지? 와 우리 지휘 선물 많이 받았다 와 정아 정아 봐봐 정아의 깜짝 선물 야 우리 정우 선물 제일 크다 야 우리 정우가 용존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여기가 다 들어있어 지휘야 야 깜짝 선물 와 오빠 봐봐 이렇게 속이 짚어 오빠가 오빠의 깜짝 선물 진짜 선물 이게 진짜 선물이다 야 오빠 선물이 제일 크다 와 야 오빠가 이렇게 리본까지 준비했어 야 오빠가 이렇게 리본까지 준비했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와 와 진짜 팬지도 있네 여기에 정우아 읽어줘 지휘야 7밖에의 팬기를 축하해 선물 받고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할 수 있어 와 와 와 대박 나 이거 엄마가 말고 오빠가 오빠가 1등 와 야 대박이야 아빠 몰랐지 아빠는 전혀 몰랐지 오빠 고마워 오빠 뽀뽀해줘 지휘야 지휘야 행복하겠다 와 우리 지휘 너무 행복하겠다 지휘야 행복하겠다 와 우리 지휘 너무 행복하겠다 지휘 행복하겠다 야 오빠 선물 한번 보자 이게 뭐야 야 집게핀도 있고 오빠가 선물을 오빠가 선물을 야 사탕도 있고 하나하나 다 뜯어봐 엄청 이뻐? 정우 기특해야지 정우 너무 기특하다 진짜 우리 아들 짜잔 와 맛있겠다 초콜릿이야 산녀 초콜릿 주구초콜릿 테이프 있어 주시고 내꺼는 여자가 남자 준 날이잖아 와 맛있겠다 음 맛있다 자 이제 사이좋게 진행이네 그냥 밥 먹어 빨리 진짜 맛있어 좋아? 생일같이? 주야 오늘 최고의 생일이지? 응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응 지휘 화장하는거야? 아빠 선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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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obody concept 노은이 시작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